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죠? 모르겠네요 여기 어디죠? 캠핑장이 없는데? 여기가 템프치면 되나? 밑으로 내려가볼래? 네 빠져나가자 여기 어디가? 여기 어디가? 여기 어디가? 여기 어디가? 여기 어디가? 어디야? 여기 어디가? 안 돼? 어떡해 왜 이제 걷었어? 여기는 아 15분? 아 아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ried t 으아아 으아아 으아 으아 여기 개울을 볼 수 있어 2번 텐트, 우리 여기다 trying 더 값은ход 1판, 1판 오늘 회를 3판 2판 7판 남은 한 입에 오른베리 일찍 썰어라 일찍 빨리 먹었죠 남은 사이가 이어지는 가족들 일찍 말을 하신다는 생각 고기, 고기 된다 돼지 마니 됐지 마니 마늘 먹을거야? 안 먹어 마늘 먹는 사람 어? 마늘 먹는 사람 나 마늘 먹어 마늘 먹는데 은빈이 두 개 사? 우리 목살 먹자 목살? 이거가 목살 같은데? 이건 뭐야? 삼각살 삼각살 얘도 맛있겠다 근데 기름이 많아서 잘 구울 수 있어? 잘 구울 수 있어? 잘 구우면 돼 소환이가 구우면 돼 야 그럼 사! 사! 목살? 어 목살 어? 목살 두 개? 네 한 겹살 한 겹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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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맛있는 거 같은데? 아! 맛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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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굴도 사야 되네 응 아! 아! 오늘 1점 5리터 여기 원래 생계살은 없대 어? 원래 없대 이거 뭐? 무슨 살이야? 이게 어디서? 가불이 살 안 돼?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? 갈매기살? 갈매기살 안 먹어 놨어? 몰라 기억이 없나 몰라 기억이 없나 목살 두 개 목살 두 개 아니요 갈매기살 살까? 갈매기살이 두 개 없네 고춧가면 더 와서 사면되죠, 어차피 맥주 마실래? 맥주로 마셔줘요. 혜경 맥주? 이거 밥도 돌려가야 되잖아. 콜라 더 사도 돼? 큰 거 산다. 잠깐만! 이거 계산할 것만 꺼내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가 몇인데? 얼음 좀 더 줄게요. 1, 2, 2, 1, 2개. 네가! 네가 갖고 와야지. 내가 갖고 와야지. 일단 한 날 빗도 와야겠다. 네. 네. 잘 안 для себя. 여태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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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피하자 아 이거 학찐이 잘 뽑는데 진짜 학찐이 뽑아주고 가라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라고 한게 외부 이런게 트릭 금지래 아 진짜? 외부 이런게 비주얼 장난 아님 장난 아님? 볼 수 없는 소원이 찍을래 얼굴은 안 나오는데요? 얼굴 나오게 찍어드려요? 아니요 얼굴 나오는지 진짜 예쁘게 나와 소원아 진짜? 응 고기가? 어 아니 분위기가 뭔가 좋은데? 오! 오! 네 오! 아 오! 오! 뭐! 네 아 아니신 것 같은데요? 저 진짜 찌개 장애인인데요, 저 가슴가 뜨거워요 두부도 제가 직접 다 담근거에요 정말요? 네 구라 아니신가요? 구라요? 뜨거운 건 못 견뎌요 고기 장애인 정소원 고장 고장 소시지 맛있겠다 소시지 케첩 없나요? 머스터드 있어야지 소시지 있었나? 머스터드 있어야 되는데 소시지 끓고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장인들은 그렇게 해야지 아 정말? 고기가 잘 끓이고 있어 당연하죠 장인이 끓이고 있어 이게 다 유기농으로 호박도 제가 다 섣받을 수 기린거구요 양파도 다 한거구요 된장도 다 제 손으로 직접 담근거에요 정말요? 맛있겠죠 된장도 담그신건가요? 정말요 정말 대단한대로 움직이네요 다 유기농이 지금 무슨 망언이시죠 잘 못 쓰겠네요 혼자 안의 사는 중 소시지 고기 꾸준다 나랑 써줘 다 환내내 여기 있나나 姑이 수영이 도망친다 정수가 이것도 누구야 정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정수수수수수수수 school 정수를 빗 수도 있어야 한다 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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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ind Whoa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수호가 나 근데 좀 위로 더 빨리 돌려 더 빨리 돌려 아니 좀 위로 올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아니 이쪽에서 할게 이쪽에서 나 찍고 있었지? 이거 어떻게 잘 걷지? 된거야?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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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좀 태워야 돼 원래 빼려면 근데 이거 붙여야 되나? 조금 있다가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? 어 지금 됐다 오 괜찮다 어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야 좀 붙여 붙여 얏 저 유튜브 각 뽑으셔야 되는 거 알죠? 달콤하느라 딱딱해 이거 원래 딱딱한 상태에서 그래 근데 좀 붙여야 돼 좀 붙여야 되나봐 쟤 뭐해? 손 아예 안 돼 달고나처럼 구워진다 약간 달고나 냄새 나 나 이거 해먹는 거 싶었어 탄다 됐어? 여기 딱딱하겠지 딱딱하겠지 어? 조금만 기다려 안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아 아직 조금 아직인가봐 아직인가봐 야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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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? 나 해볼까? 그냥 먹을래 좀 더해 이게 왜이래? 근데 더 뽑았어야 되나 그 밑에를 태워 아 이렇게 빼고 어 근데 그거 야 너네 미스트 없어? 없어 아 누가 미스트를 갖고 다녀냐고 진짜 미스트 미스트 없어 야 미스트 없으니까 그만봐 이거 말려주면 이게 아니 미스트를 누가 갖고 다녀? 그러니까 나 원래 갖고 다니는데 근데 쌤은 그걸 닦는다고 될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지금 빨간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와 냄새 완전 뿌리코리 그래 뿌리코리 에? 왜? 나 어디다 잘라지? 근데 마요네즈 같은건 없나요?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만큼 가져왔으면 대탈이 아니 저거 야 저 좀 더 마요네즈는 이 정도면 우리 코에 콜라 새로 야 오해 저기로 그걸 준비 пер presses 뭐야 하나 둘 셋 오늘 잘했어요 오늘 잘 achat 잘했다 x2 해grass 패백dim 패 했구나 야 해 왜? 붓 해 돈도 받고 이 때 아니면 이번에는...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? 고마워 이거 쓰실 건가요? 다 흘리는데? 동생에? 응 다 흘리자 또 흘리는데? 오스워 이 배경이 도착하니 지으신 7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